한미 국방부 고위급이 동맹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한 실무를 논의하는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가 오는 18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11월 예정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의 사전회의 성격을 가진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앨리슨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행위 양측 수석대표로 나섭니다.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연합 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협의합니다. 이에 따라 한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우주사이버 분야와 미사일 대응 관련 협력 확대, 국방과학기술과 글로벌 방산 공급망 협력 증진,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 안보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합니다.